오늘의 의뢰인은요, 롱다리미녀 배우 정다이씨입니다. 저 멍 때리는 거예요. 누워가지고 저걸 한다고? 일어나 있는 꼴을 못 봤어, 지금. 속 터진다, 진짜. 언니들이 말릴 때 좀 말 좀 들을걸. 나 왜 이렇게 이렇게 망한 거야. 다른 남자 만나기 귀찮아서 그냥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? 1월에 아마 연애를 했을 거예요. 근데 4, 5월쯤에 이 남자를.